네, 이어서 이제 용어정의 중에서 부동산종합공부, 이건 아까 지적공부 8개에 속하진 않죠. 그래서 부동산종합공부라는 것은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원한 사항, 건축물표시와 소유자에 원한 사항, 토지이용규제에 원한 사항, 부동산가격에 원한 사항 등 이런 부동산에 원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종합공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적소관처이라는 얘기예요. 지적소관처. 나중에 법률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어정이 굉장히 깁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토지등록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된다. 장관이 모든 토지등록업무는 다 할 수가 없죠. 어느 회사든 회장이 모두 모두 하죠. 그러면 이것을 권한을 우임해서 담당자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권한을 우임해 준다. 기관을 우임해 준다.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명시를 붙였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여기서 시장은 물론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이 바로 토지등록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우임받아서 처리해 주는 지적소관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냥 소관청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장은 누구냐. 물론 여기는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장이든 자치시장은 묻지 않아요. 밑에 구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있죠. 이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도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시장입니다. 즉 임명받은 시장, 자치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밑에 구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된다. 토지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소관청이다. 군수, 각종 군의 군수가 있고. 구청장, 이것도 문제야. 구청장, 이 구청장도 구청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적소관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 그런데 행정구청장도 있다는 거예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구가 있습니다. 분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천안시 서북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정구가 있을 때 이런 자치구청장은 아니지만 행정구청장도 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밑에 구가, 행정구가 있으니까 천안시장은 구가 있기 때문에 소관청이 될 수 없지만 구청장은 여기 서북구청장이라든가 서초구청장이라든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구청장이기만 하면 무조건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은 하부에, 밑에 구가 없는, 설치가 안 된 그런 시의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구청장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관청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청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지적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표시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표시, 아까 사실관계라고 표현했는데 토지표시, 토지표시는 여섯 가지. 그래서 소재, 행정구역 명칭까지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동,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이렇게 소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여기에 수많은 토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다. 한 필지마다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지번이다. 주의할 게 주소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번은 여전히 지금도 토지에는 지번,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소를 표기할 땐 지금 현재는 도로명 주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번, 지번이라고 할 땐 토지에 붙인 번호, 한 필지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지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표기되려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이나 건물 번호를 중심으로 주소가 부여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 주소는 없습니다. 뭐만 있다? 집원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현재 주소가 부여되려면 반드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만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임야라든가 아니면 저 농지에 가보면 전답과수원 같은 그런 농지들은 허허벌판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있다? 지번만 있을 뿐 주소는 없는 거죠. 이렇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지목, 토지를, 지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게 무슨 눈목자고 써는 거예요. 이게 분류할 목록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목록, 지목. 그 다음에 지목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주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했다. 현재 28개로 구분이 나왔어요. 전답과수원 쭉 나가서 잡종지까지 28개의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여러분들 이 경계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계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계라 하면 뚝이나 담장, 펜스 이런 걸 경계라고 하지만 지적에서 말한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즉 도면 위에 그어놓은 선을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계는 도면에 0.1mm 굵기, 두께로 제도하는데 이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 선은 도면, 도상에 있다. 지상에는 게 아니라 도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좌표. 이 좌표라는 것은 1대1로 대응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라는 용어정이 있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용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한 번씩 꺾인 점을 이렇게 좌표값으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1대1로 대응되는 점. x좌표, y좌표가 맞는 한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 좌표. 그 다음에 면적, 면적. 이제 토지 넓이죠. 경계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의 넓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평면상 넓이. 필지의 수평면. 우리의 지적은 2차원 지적이라고 합니다. 수평면상 넓이를, 이것을 우리가 면적이다. 지표면에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 굴곡이 있어도 굴곡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표면에 넓이가 아니죠. 이걸 수평면에 투여한, 수평면에 투여했을 때 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적은 2차원 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하냐. 현장하면 이 토지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아니라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도면에 그린다는 걸 그려요. 그릴 때 일정한 줄이는 축척이라고 해요. 만약 1,000분의 1이라든가 이런 총 7가지 축척이 지적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였다. 줄여서 필지를, 위치를 특정을 해서 그린데. 이게 도면이죠. 지적도, 이매도. 그러면 이 노란 선, 이게 경계고 꺾인 점들이 경계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넓이, 이게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어디서 산출하냐. 지상이 아닌 이 도면상에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면의 넓이, 이게 면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섯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반드시 여섯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토지 표시 중에서 지번이 무엇이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건 따로따로 도용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목은 주된 용도, 주된 용도를 가지고 구분해서 등록한 명칭이 지목이며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직선 연결한 선, 이렇게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걸 경계다라고 표현합니다. 면적은 수평면의 넓이, 이 안에 넓이. 이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 수평면의 넓이. 이것을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는 여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참고로 집원 부여 지역. 집원 부여 지역은 뭐냐. 집원 부여 지역은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하는. 동의나리, 이에 준하는 곳. 동의. 법정동이라고 합니다.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자, 집원 부여 지역은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의나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우리가 집원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토지 이동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토지 이동. 지적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토지 이동.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토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용어정이, 그래서 개념정의를 잘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동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 이렇게 움직이사간다.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토지. 좀 특이한 거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용어를 정해요. 이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이것을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 이렇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고, 변경한다는 개념, 말수한다는 개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수하는 것. 그래서 지적에서는 반드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써야지. 이용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토지 이동.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새로이 정하는 것 중에 신규 등록이 있어요.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신규 등록. 여기에 이제 용어 중에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게 있고, 일반적 이동사유 등록 말수가 있어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이제 말수도 됩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 중에 이게 좀 중요하죠. 등록전환.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한다.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유 중에서 이 등록전환. 이 개념. 이것은 물론 31회 시험에서 등록전환 시 면접 오차 정리하는 방법. 허용 오차함을 초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흔히 하던 얘기죠. 직권정리 사유라. 그래서 이 등록전환은 항상 이렇게 순서를 임, 토 이렇게 생각해요. 임, 토. 토임이 아니라 임, 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다. 이걸 우리가 등록전환. 금년 대통령의 개정으로 등록전환의 요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도 반영해서 시험 전에 다 말씀드렸었죠. 임, 토.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토지 이용가치가, 토지 이용도가 증가된 거예요. 야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부지를 만들었다. 이건 등록전환시키는 겁니다.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등록전환. 항상 임, 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 토.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를 나눠 등록하는 거죠.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합병. 반대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죠. 이때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록말소는 기존에 등록된 토지를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다.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서 없어졌거나 침식되거나 해수면이 상승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를 했을 땐 이걸 등록을 말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작해서 일반적 이동사유라고 해서 60일, 90일 같은 의무가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청 의무가 있고 특수한 이동사유로서 우리가 축척변경. 이것도 올해 31회 시험에 두 문제 나왔죠. 축척변경.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지적 중에서 제일 절차가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척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문제 되죠.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둔간다.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축척이 작은 것을 큰 거로. 예를 들어서 축척이 작다. 작은 축척이다. 큰 축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즉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거리분의 도면상 고리 비율이니까. 실제 거리를 다 등록할 수 없잖아요. 딱 많은 종이가 없다겠죠. 그러니까 줄여야 됩니다. 줄일 때 이 줄인 비율 실제 거리분의 도면상 도상 고리 비율인데 지적에서는 총 7가지를 쓴다겠죠. 제일 큰 게 500분의 1입니다. 제일 작은 것은 6000분의 1입니다. 줄인 비율을 덜 줄이면 큰 거고 많이 줄이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0분의 1이다. 그러면 1000분의 1이다. 어디가 큰 축척이다.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고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만약 2400분의 1이다. 2000분의 1은 없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것도 뭐야.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래서 축척 변경이란 용어 정의는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적은 그런데 실제 축척 변경은 어떤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를 집어넣을 토지의 축척을 전부 다 500분을 다 바꾸어 버리겠다. 이럴 때 절차가 복잡하죠. 수많은 토지 소유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축척 변경에 따른 정밀 측량을 과정에서 면적 오차가 생겨서 증가한 분을 정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는 없어. 축척 변경. 즉 소관청이 시행하고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는 없는 특수한 이동 사유입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용어적. 여기 등록 전환 용어. 축척 변경. 올해 또 나왔던 등록상 정정. 고치는 거. 그중에 토지 표시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면 전부 다 토지 표시를 다 정밀 측량으로 다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토지 표시 6가지 기억할 것. 토지 이동의 기본 개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것. 토지 이동 사유 중 등록 전환이란. 임토,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 측량 높이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이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라는 말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 우리가 지적은 측량이 총 5가지 있는데 그 시험에 출제되는 시험법은 지적 측량만 출제됩니다. 뭐 수로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건 시험법이 아니고 지적 측량만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개념을 알아두어야 되는데 자, 지적 측량. 그래서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측량하면 반대해 이 지적 측량만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적 측량 용어정위는 이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는 측량이야. 어떤 토지가 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아까 8가지 했죠.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려면 등록한다. 적으려면 무엇이 문제냐. 이 토지 표시사항 6가지 중에서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소재라든가 지번이나 지목은 이건 재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걸 뺀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려면 재봐야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라고 표현합니다. 지적 측량. 그런데 한 번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는 땅 위에 선을 거놓지도 않았고 토지 위에 표시가 경계점 표지나 또는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거나 멸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땅에 금이 없으니까 내 땅이 어디까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경계보건 측량이라든가 현황 측량이라든가 이런 지적 측량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땅 위에다가 복원시킬 필요도 있다. 복원. 복원. 이걸 복원할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토지를 등록한다는 요소하고 지상에 복원시킨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다. 보통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종례 지적공사로 명칭이 다 바뀌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지적 측량 수행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규모가 크죠. 그래서 대부분 시군구청에 가면 국토정보공사 공사의 직원들이 출장을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도 받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을 알아주고요. 또 30일에 시험에 나온 것이 지적 측량 중에 지적 기준점에 걸려요. 지적 측량을 하려면 지적 기준점이 있다는 건데 지적 기준점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이건 실체 땅 위에 설치한 거죠. 지적 삼각 보조점 삼각 보조점 거울이나 간격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지적 도근점 지적 기준점 이 세 가지를 기준점 지적 기준점 삼보도 세 가지 위성 기준점이나 수평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적 기준점이라고 표현하고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 그리고 이 기준점이 설치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걸 기준점 표지다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31회 요번에 지난 2, 3주 전인가요 그때 시험에 나왔었던 것이 기준점 표지의 공개에 관련돼서 설치 관리를 누가 하느냐 공개에 대해서 한번 출제됐었죠. 그래서 요런 기준점에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더라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지적 공부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라든가 지적 소관청이라든가 토지 표시라든가 지본부여 지역 그 다음 토지 이동 등록 전환 축적 변경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기준점 요런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역시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았으니까 그래서 지적은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생소하다. 근데 더 이상 깊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문제는 한번 내용을 이제 이해라고 처음에 용어정이나 좀 살펴보고 원리를 터득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웁습니다. 이거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적에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지적의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 등기 전반적인 흐름 요걸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입문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